오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누적 판매량 무려 180만개 이상 판매된 바우젠 무한 롤 클리너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제품이고요 테이프 방식의 롤 클리너랑 다르게 물로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는 롤 클리너입니다 너무 좋죠 일단 구성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형 롤 클리너 본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짜잔 이 옆에 있는 건요 보관함이고요 사용하면 여기다 이렇게 짜잔 껴가지고 요렇게 보관을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2단 봉입니다 이 핸디형을 이렇게 손으로 들고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뒤에다 껴가지고 이렇게 더 길게 편하게 허리로 굽히지 않고 이렇게 바닥을 청소할 수 있고요 손이 안 닿는 천장도 들고 청소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이 바우젠 무한 롤 클리너 장점은요 이 소재가 엘라스토머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제조된 폴리우레탄을 사용하고 있고요 점착 테스트를요 무려 6만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먼지가 많이 묻고 이물질이 많이 붙으면 이렇게 물에 씻어서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죠 물기 제거 후에 즉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사용하시다가 점착력이 좀 떨어지면요 수세미에 중성세대를 묻혀서 설거지 하듯이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점착력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또 안전성 테스트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납, 수은, 카드뮴, 크롬 등 24가지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죠 바우젠 무한 롤 크리너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를 뜯어가지고요 이렇게 뜯어서 핸디형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오! 접착력 보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봉에 껴가지고요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직접 바우젠 무한 롤 크리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점착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페트병이 보이시죠? 여기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! 바로 붙는데요? 대박 짠 여러분 이렇게 핸디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옷에 묻은 먼지 띄워도 되고요 짠 또 이런 커텐 커텐에 있는 먼지도 제거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짠 바우젠 무한 롤 크리너로 의자도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손이 안 닿는 천장이나 바닥을 청소할 때는요 이렇게 2단봉을 껴 가지고요 길을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하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청소해 볼게요 일단 바닥부터 청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이 안 닿는 구석구석 허리를 굽히지 않고 편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바우젠 무한 롤 크리너 2단봉만 연결하면 정말 편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천장까지 바우젠 무한 롤 크리너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깐요 점착력이 우수해서 청소도 정말 잘 되고요 물로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최고의 장점은요 청소할 때 소음이 없습니다 밤이나 새벽에 청소할 때는 바우젠 무한 롤 크리너는 소음이 없어서 시간에 상관없이 마음껏 청소해도 됩니다 너무 좋죠 물로 씻어 다시 쓰는 환경 친화적 홈케어 바우젠 무한 롤 크리너 강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다음 영상에서 닫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